딸기 잘 따고 있어? 잘 따고 있지. 아시지 마. 작업에 방해 되니까. 놀지 말고 열심히 좀 따주세요. 작년부터 새콤달콤한 딸기 농부가 된 새내기 농부 부부 은정 씨와 종봉 씨. 딸기 여기다 두면 돼요? 네, 네, 네. 아무리 바빠도 배달은 직접. 우리 삼촌이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자. 옳지, 잘했어. 딸기 맛있어요? 네. 열심히 농사 지은 딸기로 체험 농장을 운영. 플리마켓 도전도 서슴치 않는 열혈 농부인데요. 오늘 번돈. 봐봐, 맞아. 오늘 번돈이야. 오늘 번돈. 이거 다 팔고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정성 가득, 애정 가득. 딸기 사랑에 푹 빠진 부부의 딸기 농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번돈입니다.